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인 현 경영진의 반발에 법적 조치를 취한 이수만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넘겼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연합 그리고 이와 상대되는 카카오톡과의 엔터 전쟁입니다. 연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SM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 치열한 법적 다툼 박희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예나 엔터 방송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내용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겠네요. 연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카카오가 SM 경영권 관련해서 제2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고 이수만 대주주가 급거 귀국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SM엔터테인먼트가 원래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수만 대주주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회사를 통해서 연 200억 수준의 프로듀싱 대금을 받아오는 등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1%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주 제한, 주주 대표 소송, 유법행위 유지 청구 이런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자격으로 SM과 이수만을 상대로 소송을 낼 걸 예고했고요. SM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수만 씨는 지금 SM의 대주주일 뿐 대표거나 이런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만 씨가 대표에 빠진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여기를 인수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카카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이 카카오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 좀 협상이 지지부진했어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수만 씨를 비롯한 측근들이 이사회 등에서 빠진 상태였는데요. 현 운영진이 약간 긴급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카카오의 123만 주의 신주, 전원사체 114만 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해서 지분 9%를 가진 2대 주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급격한 지분 변동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수만 대주주 측에서는 반발하고요. 현 운영진, 카카오 그리고 아마도 언라인 파트너스도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수만 대주주는 어떻게 이 절차와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이수만 대주주는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신주 및 전원사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신주 전원사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한으로 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지분율이라는 것도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확 늘어나게 되면 회사 가치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 한계당 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제3자 배정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선 신주 발행 전원사체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주 발행은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의 숫자를 늘리면 시가총액이 만약에 그대로라면 주식 하나당 가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증 맞았다 이러거든요. 이 신주 발행 전원사체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는 걸 유상증자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고 또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 의결권을 18%를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주 발행을 하면 15% 이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의 경영권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주 발행 전원사체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원사체는 한참 또 예전에 삼성 전원사체 사건을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전원사체 뭔지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처럼 회사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새로운 자본금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회사 그냥 은행이나 어디다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사체. 회사체라고 그러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전원사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체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지만 이 회사체를 어느 시점이 되면 신주로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팔았지만 그 채권이 어느 시점에 조건을 성취하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군요. 이런 걸 왜 하냐면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연재 주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상되잖아요. 반면 이 전원사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돈을 갚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충격을 좀 늦추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못 갚으면을 전제하고서는 발행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 다 못 갚는다 안 갚는다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쟁점을 좀 정리해 보고 갈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SM 엔터 전쟁 관련된 쟁점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신주 발행이 유효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중요할 텐데요. 이 신주 발행은 당연하지만 굉장히 많은 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현재 주주들한테 먼저 신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는 주식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SM자한테 파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기본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주식 우리 새로 발행할 거야, 살래? 라고 물어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 라고 할 때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권 처리를 해서 제3자 배정할 수 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원격 경우처럼 아예 제3자를 지정해서 제3자 발행하는 경우에 이게 공정하냐.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제3자 신주 배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수만 대주자 측에서는 이런 요건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만든 것이다. SM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주 발행을 약간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 얼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2020년 3월에는 현재 1조 8천억 수준의 시가총액 대비 4,500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럼 20%를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신주 발행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금이 필요하다. 이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SM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전환사체미 신주 발행을 할 때 그 목적 어떤 목적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건가요? 실제 말한 목적은 있죠. 뭐냐면 SM이 새로운 시대를 SM 3.0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면 다른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서 현금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SM 자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CJ라든가 혹은 어떤 다른 대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현금이 필요하고 또 현재 어떤 투명하지 못한 구조를 좀 바꾸려면 역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내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하이브 측에서 다 가져간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브 측이 아무래도 일대주주로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사실 압도적인 대주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와 하이브 측에서 어떤 주주 총회마다 계속되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건 뒤집어 말하면 다른 주식들을 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브 입장에서 이수만 대주주하고의 어떤 역학구도 이걸 어떻게 설정했을지도 사실 초미의 관심자지 않을까. 실제로 하이브 측에서 이수만 씨와의 어떤 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법률 관계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onynnn 극우 변호사였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